우리 강대우 김정일 성돈의 귀한 과정 서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과 성부 앞에서 축복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데리고 있사오니 열라 하여 주옵소서 아비와 사랑을 강화해 주고 그 지혜가 아름다워진 것처럼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복된 아이를 계기하여 주셔서 모든 세대의 빛과 소공되게 하시오 부모님께서도 교대에게도 하나님께서도 복된 아이를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우여서 하는 한 분이 바라듯이 모든 아빠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님하게 하시오 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영광 하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